쉿, 조용히. 나 지금 쫓기는 중이야. 아까 들어서 알고 있지? 큰소리 내면 이대로 김태희한테 들켜서. 큰일나. 왜? 옷장 답답해? 난 편하기만 한데. 음, 미안. 그래도 너 안 데리고 들어왔으면 나 여기 있다고 홀락 말해버렸을 거잖아. 아니야? 아, 왜 쫓기고 있냐고? 그, 있잖냐. 김태희 다육이 화분. 불을 너무 안 주는 것 같길래 점심때마다 조금씩 뿌려줬는데. 그게 원래 2주에 한 번 꼴로 주는 거라면서 길길이 날뛰지 뭐야. 나 때문에 시들해졌다고 난리난리 치는데. 아, 그래서 얼른 도망왔지. 쉿, 조용히 해. 한 번만 참아주라. 그때 기억나지? 차판기. 나도 엄청 답답했는데. 네 얼굴 봐서 얌전히 있어줬잖아. 갔나? 김태희? 근데 있잖니. 네 옷장 되게 포근하다. 이불도 푹신하고 잔도 솔솔 오는 것 같고. 사방에 네 냄새가 풍겨서 약간... 아, 정신이 없네 지금. 저번에 네가 울었지? 맨날 옷장 속에서 혼자 뭐하냐고. 문 한 번 감아봐봐. 발소리 들려? 응. 동동거리는 진동. 지금 이거. 이게 내 방 옷장에서는 더 잘 들리거든. 그런 생활 소음 듣는 거 재밌잖아. 하, 참나. 도청이란 거 아니거든. 응? 너 지금 이상한 상상 했지? 혼난다 주인.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쟤는 말투 끝이 맨날 늘어지는구나. 쟤는 자고 일어나면 존재감이 하늘을 찌르는구나. 이런 거. 듣고 있으면 재밌어. 책 읽는 거랑 비슷해. 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관찰할 수 있고. 또 그로 인해 새로운 경험을 얻는달까? 빗소리나 바람소리. 바깥에서 건너오는 소리도 즐겨 듣고. 그래서 곡감 틀어 보면 제일 먼저 알아채셨냐. 아, 그리고 넌 걸음걸이에서 믿음이 느껴져. 이 집에서 제일 가볍고 퉁퉁거리는 느낌.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. 왜 이런 취미가 생겼는진 나도 모르지만. 아마 족자 안에 갇혀있을 때부터. 아니다. 주인, 듣고 있어? 설마 잠든 거야? 일어나. 이제 슬슬 나가야지. 음, 졸려 죽겠다는 얼굴이네. 나가서 자자. 나가서. 내가 재워줄게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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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